김태형 감독에게 오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하게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캠프를 김종국 감독과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종 6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가운데 팀을 이끌었던 김종국 감독의 경질과 더불어 김태형 감독 선임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나온 기아 프론트의 입장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토브리그 상황과 기아 타이거즈 내부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종 6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가운데 팀을 이끌었던 김종국 감독 관련한 내용 하나가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김 감독 거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19일 기사 보도에 따르면 기아 관계자는 김종국 감독님 거취와 관련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최근 김태형 전 감독님과 만났다는 소문이 바깥에서 도는데 구단 수뇌부가 그렇게 접촉한 적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김종국 감독님이 11월부터 열리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021년 12월 초 기아는 당시 수석 코치였던 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3억, 연봉 2억 5천만 원 조건으로 양측은 손을 잡았고 김 감독은 이날 기준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더 남은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아가 김 감독을 유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야구 온라인 커뮤니티로 손꼽히는 MLB파크에서도 김 감독 교체 여부 관련 게시물이 최근 올라와 갑론을 박이 벌어졌는데요. 한 네티즌은 기아 감독 김종국 교체 여론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김종국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잘해나가는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타 작전에 특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수 기용이나 신진급 선수들 키우는 것도 나름 밸런스 잘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강성인지 아니면 대다수 여론인지는 모르겠으나 감독 박후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그는 사실 팬덤이 강한 팀일수록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올해 나성범, 김도영, 최형우, 박찬호 줄 부상의 용병 2명 말아먹은 상황에서 5할 이상 성적은 그냥저냥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김태형 데리고 오고 싶어서다 김태형 아니면 누가 와도 만족 못할 듯 1위 팀 감독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욕먹는 곳이 KBO 이성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부상 이런 거보다 쓴 돈이 얼마인데 못 가냐 더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정도면 잘한 거다는 프로에서 맞지 않다 매번 5할 5강 야구는 지겹다 프로 구단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돈 받고서 팀을 이끄는 수장이 목표는 우승이어야지 시즌 시작하고 나면 그냥 5할이 목표다 그렇다고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기를 하나 무생무치 아무 색깔 없는 야구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 감독은 이번 정규 시즌 최종전 NC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후 팬들에게 소감을 남겼는데요. 김 감독은 팬들을 가을 야구로 초대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운을 뗐고 그는 B시즌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강한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한해 변함없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144경기를 하는 동안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오늘 최종전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묵묵히 선수들을 지도해준 코칭 스태프 모두 수고 많았다며 특히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줬다. 매 경기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너무 고맙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줬다고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결국 김종국 감독의 유임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김태형 감독은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로서는 롯데가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